8 9번 만평. 국회에서 적대적 대북관 등의 논란으로 청문보호소 채택을 하지 않은 김영호 통일부장관 임명에 이어 방송통신비문장에는 학교폭력과 방송장학 등 숱한 논란으로 야동과 각계의 각층으로부터 부적격 평가를 받아온 이동관특보가 지명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국민이 위험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폭력적 지배입니다. 라며 국민과 싸운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되돌아보라고 해서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지만 통일부에 통일없고 소통이 원활해야 할 방통위에 불통이 웬 말이냐는 말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국가기환 등이 사법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살해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뒤늦게나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1950년 대구에 살던 민간인 25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져서요. 박영일 제2기 진실파회위문회 홍보전문위문 피해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서요. 네, 진실을 밝힌 뒤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까지 내놓는 것이예야말로 아픈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으로 채워야 할 단추라 할 수 있겠지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사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인데 이 봄이 대구교사노동조합 위반장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고 있어 교원의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시의적절하게 발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며 기대감을 내비쳐서요. 이전에도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케이블만큼은 다를지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